1. 천군천사를 통해 교회학교 아이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시대의 약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중매체와 잘못된 시대 흐름 속에 마음의 길을 잃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광고와 드라마, 각종 프로그램으로 인해 잘못된 성적 가치관과 옳지 못한 이성교제를 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또한 허영심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적인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는 교회학교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사단의 권격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향하도록 몸과 마음을 인도해주세요. 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